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마사지 체어 라인업을 쭉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라미티를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스페셜 대박 프로모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더스데이의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헬스코리아와 전하시기 바래요 판매 1위의 마사지 체어입니다 미주 전 지역에 2022년 가장 많이 팔린 판매 1위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만큼 사랑을 받은 마사지 체어 1등에는 이유가 있죠 1등에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색상부터 너무 고급스러워요 초콜릿 브라운 어디에다 갖다 놔도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색상이고요 오션블루 이제는 칙칙함을 벗어난 아주 상큼하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레드와인은 어느 곳에다 놔두든 품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몇 년 동안 마사지 체어를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망설이시고 헤매시는 분들이 바로 선택하시는 그라비티입니다 사이즈, 디자인, 가격면 이 모든 것들 망설이고 있는 모든 이유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그라비티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 마사지력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고탄성 마사지 볼이 여러분들 온몸 구석구석 그 근육의 속까지 야들야들하게 풀어주면서 풀바디 에어백 시스템이 있고요 온열에 블루투스 스피커에 무선 리모트에 거기다가 간편 컨트롤러까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3,999불이에요 사실 이 비슷한 모델들 만나보시면은 물론 성능 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 다르지만 7,000불 대에서나 가능할까 하는데 오늘 3,999불에 가져가십니다 여기다 무이자 48개월 할부 진행하시면 한 달에 어머 84불 84불에 집 앞까지 무료배송 해드리고요 3년 워런티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놓칠 수 없는 대박 선물이 같이 갑니다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눈 마사지기인 누리아이를 선물로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집안의 요리사 램프쿡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우와 정말 여러분들 그냥 마사지치에 앉아서 눈 건강까지 누리아이로 챙기시고 그냥 요리는 램프쿡에 맡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 달에 84불에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84불에 된다는 건 정말 정말 방송사상 최저가고요 맞습니다 최고의 대박 선물 이벤트입니다 놓칠 수 없는 이유예요 맞습니다 와도스테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라비티 말 그대로 무중력 마사지 체어인데요 무중력 상태에서 마사지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리클라이닝 체어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각도로 누우면서 TV 보시고 핸드폰 보시고 거기다 옆에 무선 충전까지 되니까 요즘 뭐 유튜브라던가 뉴스 같은 거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마사지 받으시는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탁 연결해서 들으면 나만의 힐링 공간에서 나를 위한 위로의 시간을 갖는데 한 달에 84불 하루에 84불도 아니고 거기다 놀라운 선물 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만족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발이랑 종아리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되냐고 정말 발 마사지기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거든요 마사지 체어가 있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그라비티는요 발바다 하나하나 혈자를 다 짚어주고 발 뒤꿈치 딱 잡아주면서 종아리 부분 확실하게 문질러줍니다 정말 확실해요 여기다 온열까지 가미가 돼서 정말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고 받고 나면 발끝에서부터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은 하루에 정말 활력을 찾아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살 수 있는 어르신들 받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겠어요 맞습니다 3,999불에 들여놓으실 수 있는 이 기회 마더스테이기 때문에 가능한 너무나 훌륭한 프로모션 다 챙겨가시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램프쿡 만능 자동 회전냄비죠 요거 할인가 129불인데 이거 선물로 드리고요 눈 마사저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요거 할인가 399불짜리인데 이것도 선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혜택 다 가져가셔야 되고 집 앞까지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3년 워런티 있고요 그 다음에 A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할인기간 끝나면 이 혜택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시기 바래요 23385-1005번입니다 23385-1005번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전화합니다 전화하시기 바래요 official